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000억 원 줄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. 이는 정부가 편성한 본 예산 세입보다 56조 원 이상 덜 거친 것으로 세수 결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 이익이 크게 떨어지면서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14조 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.